은평구는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. 지난 13일 은평구 기획상황실에서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위축식이 진행됐습니다. 은평구 공무원과 관련 단체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된 건강도시 운영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를 통해 2019년 건강도시 추진 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건강도시라는 것은 가장 큰 상위 개념입니다. 이 상위 개념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의 역할 잘 부탁드리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. 앞으로 이들은 2년간의 임기 기간 동안 건강도시 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 등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. 건강도시 화이팅! 건강도시 화이팅!